음악 2025학년도 이명닷컴 전공음악 합격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학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2024학년 11월에 시험을 보셔서 2025년 3월에 첫 출근을 하시게 되는 선생님들을 위한 설명회입니다 해마다 이 설명회를 녹화를 할 때가 되면 새로 오셔야 되는 선생님들보다 지난주에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저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데요 이제 2024년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될 선생님들을 위한 설명회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회는요 긴 얘기를 좀 안 하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짧게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페이지를 좀 펴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아직도 내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신다 나는 작년 1년 동안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다 저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해였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교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던 해였죠 흔히 하는 말로 교권 추락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거리로 나오신 선생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것을 사실 뉴스에서 나오기 전부터도 꾸준히 저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어왔었죠 선생님들 많이 힘들어하시고 직업적인 회의가 오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초임 선생님들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많이 뵀었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한 정말 이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선생님들을 한 분이라도 더 제 앞에 오셔오기 위해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목적은 조금도 없이 그냥 항상 주변인으로서 한마디 한다면 네가 왜 주변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임 교수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좌지우지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주변인이고요 또 이곳에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합격을 하셔서 떠나시고 나면 이곳에 남아있는 또한 주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인으로서 봤을 때 유학을 다녀와서 음악가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시간 강사가 되고 전임이 되지 못해서 또 계속해서 연주회를 준비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의 힘든 모습도 많이 봐왔고요 무엇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길고 짧은 것을 객관적으로 대본 사람으로서 임용고시 준비하셔서 시험 보시고 학교에 가시는 일은 비교적 상당히 성공하시면 네, 괜찮은 일 아닌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만 놓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이 나와서 아니요 저 그런 거 별로 뭐 그럴 수도 있나?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이 일은 해보실만 하고 충분히 하실만한 일로서 어떤 사람이 한번 선택해볼 만한 직업으로서도 그렇고 보람으로도 그렇고 추천할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말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로 투입해야 하는 여러 자원을 생각을 했을 때 노력, 경제적인 거,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도 선생님들께 다른 일 하시는 것보다 얼마든지 해보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면 틀림이 없죠 저희가 이 직업은 정말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직업이지만 젊은 또 어린 친구들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해보시라고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맡은 일은 선생님들께서 11월에 1차 시험을 무난하게 치실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는 일까지가 저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의 도움을 더 드릴 일은 있기는 한데요 주요한 일은 1차 시험까지가 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1차 시험을 보시면 말이죠 교육학 20점, 전공 80점을 보시게 됩니다 교육학 20점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전공 80점을 맡은 사람입니다 음악 전공 80점 세상의 음악을 필기 시험으로 보는 참 흔치 않은 시험입니다 정말 드뭅니다 이런 시험이요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시험의 80점을 보는 아주 아주 드문 시험이고요 그 중에서 서양 음악, 국악, 교육론을 보는 이런 시험은 정말 전무후무한 시험입니다 그 80점을 맡은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 정말 세상에 없는 이 시험을 저와 함께 1년 동안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1년이고요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시점이면 딱 1년쯤 되는 것이고 아니면 1월에 만나 뵈면 11월까지니까 한 11개월 정도 되는 시간에 이제 꾸준히 하신다면 1년 정도 조금 못 미치는 시간을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겠죠 교육학은 선생님들께 맡겨드립니다 많이 찾아보시고 마치 저의 설명회를 들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설명회를 들어보시고 또 추천을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학 20점, 전공 80점, 합쳐서 100점 그 100점에서 몇 개를 맞추고 몇 개를 틀리고 몇 점을 깎여서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요 그 커트라인을 연도별, 지역별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니 무슨 꺾은 선이 이렇게 끊어져 라고 하시면 끊어지는 해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끊어진 것은요 그 해에 그 지역에 선발 인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안 뽑기도 해 라고 하시면 네 안 뽑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세종의 시험을 보고 싶은데 세종에서 선발 인원이 없다 그런 해도 있습니다 대전에 없다 이런 해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꼭 대구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구가 한 명도 안 뽑거나 한 명을 뽑거나 하는 해들도 생길 수 있고요 대전이 몇 년간 한 명의 선발자도 없었던 해가 꽤 있었던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 보여드린 이 꺾은 선 그래프는요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는데요 2015년부터 아직 합격선이 나오지 않은 2024를 빼고 2023년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과장되었다는 또 한 가지 측면은 또 뭐냐면은요 저쪽 왼쪽 편의 점수대가 5점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점수 폭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보시기에 유난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요 프럭추에이션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들쭉날쭉해서 보이시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1, 2점 차이밖에 안 나지만 좀 많이 뛰는 것처럼 보이시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점수 차이가 조금 크긴 하구나라는 거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여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선발 인원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명에서 60명 사이를 뽑았던 해들이 대부분이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명에서 많을 때는 30명까지 올해가 38명 막 이런 식으로 가는 정도로요 굉장히 많이 갔다가 어떨 때는 한 자릿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구 같은 경우에는 1명에서 3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 대전이 좀 비슷하게 그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한두 명의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을 다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또 심한 경우 아주 한 명이나 두 명까지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인원을 뽑을 경우에는 발표가 안 나는 경우들도 가끔은 있더라 뭐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살짝 덧없는 그래프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네 2016년 같은 경우가 아주 밑으로 확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몇 해를 좀 기억을 하는데요 2015, 2019가 좀 많이 높았고요 2021학년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전 지역의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았던 경우들 이런 경우에 뭐 컷이 86, 86 정도가 굉장히 많았던 아 이제 86 정도가 되면요 교육학이 20점, 19점이 쏟아져 나오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학도 못 보시면 안 되고 전공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육학이 굉장히 많이 크게 거들어요 교육학도 무난하게 나오고 전공도 좀 아주 난이도가 그냥 평범하거나 이런 경우들입니다 올해 어땠느냐고 물으신다면 일단 교육학이 이 몇 년간의 경향에 비해서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교육학 변수가 생겼고요 그리고 전공도 좀 만만치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시험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들께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최근기 2023년인데요 2023년 마지막 그래프가 여기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았던 해도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올해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교육학까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상위권들이 워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상위권들이 위로 끄잡아 올리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저희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고득점자들은 여전히 어느 정도 선에서의 고득점은 일단 맞으십니다 그런 점들은 좀 있겠습니다만 놀라울 정도의 점수를 받으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학 또 올해가 지낸다면 예년처럼은 할 수 없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결론도 좀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전공 공부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교육학과 전공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준비를 하러 오시면 학원에 처음에 오실 때 점점 더 많아지세요 부모님하고 오셔요 학원에 부모님들하고 많이 오셔가지고요 굉장히 굉장히 질문이 많으세요 부모님들하고 더 많으시죠 부모님들 걱정도 많으시고 그래서 많이들 오시는데 본인이 오시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오시면 사람이 안 그래야 되는데 부모님 질문에 그냥 우리 엄마 왜 저렇게 말이 많을까 그런 표정으로 앉아서 가만히 하시면서 약간 정신 놓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오시면 아무래도 저보다는 직원분들 많이 만나시게 될 거고요 나중에 상담 이런 기회들을 많이 개강을 하고 나서나 뵙겠지만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제가 드릴 말씀도 따로 있게 될 겁니다 난이도 지금부터 할 얘기는 선생님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거나 선입견을 갖고 계신 거 임용시험 어렵죠? 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렵긴 어렵거든요 어렵죠 쉬운 시험이면 우리가 이걸 고시고시 이러잖아요 물론 선발 시험이긴 하지만 고시고시 그러는데 어려운데 그 어렵다라는 말 안에 항상 좀 하는 이야기 있어요 이건 시험 보는 친구들한테도 하는 이야기인데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뭘 틀렸다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무슨 주책을 떨었나 좀 생각해 볼래? 라고 말을 많이 해요 뭘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이걸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무슨 주책 무슨 짓 같은 그런 나쁜 말을 막 하는 이유는 무엇을 틀렸고 무엇을 못 받고 나중에 이런 말까지 하죠 학원에서 그걸 안 가르쳐 줬고 이렇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서 무슨 주책을 떨어서 안 해도 되는 실수를 몇 개나 했는지 그거를 그 실수를 안 했으면 몇 점까지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거를 세보면 합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굉장한 평정심과 냉정함을 가지고 알고 있는 거를 꾸준히 공부한 것들을 잘 시험지 안에다 꾸려넣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선생님들께 제가 굉장히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주책 떨지 말아라 호들갑을 떨지 말아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멘탈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다 좀 비슷해지는 구석이 있습니다 물론 바닥 실력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바닥 실력은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안 채운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탁 실력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 바닥 실력 이야기도 이제 곧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닥 실력이 갖추어진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는 거 여하는 다 어느 정도 비슷해집니다 경쟁률이 10대 1씩 올라간다고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진검 승부는 언제나 3,4대 1밖에 안 됩니다 그 3,4대 1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그들이 그날 얼마나 실수를 안 하고 그날 문제를 얼마나 꼼꼼하게 읽고 답안을 작성하는가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는가 가 사실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난이도는 모두한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날 누구에겐가 유난히 더 행운의 신이 내린 것 같은 날이 있다면 그날 그 사람이 유난히 더 평정심을 더 가졌던 해일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 때문에 다 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건 비슷하게 갈 거예요 아까 합격선이 비슷하게 영향을 끼친 것처럼요 그리고 그 친구는 워낙 잘하니까 그 학교는 원래 좋은 학교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보신다면 저의 경험상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편차는 매우 매우 줄어듭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이 주는 편차는 또한 미미해집니다 되려 그 편차가 커지는 건 2차였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 난이도 때문에 라는 말은 조금 접으셔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실력, 바닥실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선발 인원, 선발 인원, 부정확한 정보, 선입견 옆에서 누군가가 떠드는 뭐랄까 무슨 메피스토팔레스가 떠드는 것 같은 말 야 그게 되겠냐 뭐 이런 소리들 굉장히 또 뭐랄까 논리적인 메피스토팔레스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애들이 점점 줄어 너무 줄어 이제 교사 안 뽑을 거야 그러다가 어느 학교가 문 닫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 하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도 문을 닫는데 중고등학교라고 뵐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들 선생님들 며칠 전 뉴스보다 그걸 좀 봤는데 공기업도 선발 인원이 준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모두 안 뽑는다 모두 안 뽑는다 심지어 예산이 없어서 순찰차도 덜 돌 거다 밤끼리 위험하다 별류수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왜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 꽤 오래 있었거든요 저 정말 오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던 해 중에 최악의 해는 2010학년도였고 그때 전국에서 20명 뽑는 꼴도 보긴 봤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서부터 꾸준히 숫자를 회복을 해서 저희 어쨌든 170, 180명은 계속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게 명퇴하신 선생님들의 숫자를 채우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너무나도 학교 현장이 힘들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만두셔서 그러는 것인지까지는 저도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만 학교는 여전히 선생님들이 부족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이 선발 인원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가지고 미리 이제 교사 뽑지도 않는다는데 이런 말에 흔들리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가 생긴다면 초등학교서부터 차곡차곡 문제가 생길 것이지 적어도 2025학년도 임용시험을 보실 선생님들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임용 인원이 줄어들었다 그냥 그랬던 해는 지금까지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저희를 겁줬던 일은 그동안 또 엄청 많았고요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올해 티오 엉망이래 막 이러면 막 떠들고 다니는 도대체 왜 그러지 누구한테 들었는데 엉망이래 누가 교육 공무원인데 엉망이래 뭐 이러는 친구들 그래서 그냥 그러라고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게 두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맙시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내비두시면 됩니다 자 아까 2차 이야기를 슬쩍 하고 왔어요 선생님들 2차는 실기 시험입니다 실기가 일단 있어요 그래서 실기는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셔서 임용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저희 학원에서는 김남주 교수님께서 2차에 관한 설명회를 하실 겁니다 그럼 그 2차에 관한 설명회가 시작이 되면 뭐 주요하게 인원을 많이 뽑는 지역부터 어떤 실기 시험을 보는지에 관한 브리핑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도의 시창청을 보는 지역이 어디에 있고 무슨 걸 보고 무엇을 피아노를 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실 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에 맞는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2차 실기 시험은요 제일 대표적인 게 시창청을 보는 지역이 있다 없다 악기 시험을 보는 지역이 있다 없다 악기를 어떻게 보는지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강원이나 충남 같은 데는 정말로 악기 시험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악기 시험은 피아노는 제외입니다 국악기를 본다는 지역도 있고요 뭐 어떤 특정 국악기를 봐야 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실기 시험이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피아노를 보면서 코대로 악보대로 쳐야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데는 코드를 줘서 코드대로 쳐야 될 수도 있고요 어디는 단선율만 준 다음에 반주를 만들어 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일이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80점짜리 1차 시험을 담당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김남주 교수님 오시고 2차를 이렇게 넘겨드리면서 저는 기억하지 않는다 저는 되도록이면 1차에 좀 더 집중한다라는 걸 계속해서 제 스스로한테 주지시키고 있으니까요 면접 면접은 물론 면접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지역별로 30, 40점 정도가 걸려 있는데요 저희 선생님들 1차 시험은 1차 시험은 0.01만 모자라도 떨어지는데요 면접은 일단 1차가 붙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면접 한 종목에서 10점 이상 깎일 수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2차 시험에서 저 실기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서울 실기가 30점 만점인데 10몇 점짜리 합격자도 있고 불합격자도 있었어요 10몇 점짜리 합격 불합격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점수 엄청나죠 2차 시험에 관련된 설명회를 꼭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업 실현 난리입니다 저 수업 실현에는 지도안 작성도 있는데요 저것도 반드시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약간의 이야기만 얹고 끝낼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얹으려고 담당도 아니면서 시작을 했느냐면요 아까 지역별 커트라인 보셨잖아요 지역별 커트라인을 보는 친구들은 다 고민을 합니다 와 어디가 너무 높구나 어디가 너무 높구나 어디로 갈까? 어디가 좀 낮아서 만만한 것 같은데 절로 갈까?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톡 까놓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서울 교사가 되고 싶어 근데 난 시창청음을 너무 못해 시창청음이 엄청나대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나요 서울 시창청음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애랑 좀 쓸만한 애랑 또 왔다 갔다 해요 미치겠는 거죠 왔다 갔다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좀 받아 적을만하고 어느 해는 제법 한다는 친구도 아우 막 이럴 정도의 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시창청음이 너무 무서운데 마침 경기도가 시창청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 서울도 그런데 경기교사 할까? 뭐 이런 제가 경기도 선생님들이 시창청음을 못하신다고 말하는 거 아니고요 경기도 커트라인 경기도 교사대기 어우 엄청납니다 정말 왜냐하면 경기도 점수를 막상 까보면요 와 이거 어떡하지? 할 정도의 고득점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코 경기도에서 교사대기가 서울 교사대기보다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닌데요 선생님들께서 가끔씩 이런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창청음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선택이 과연 지혜로울까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2차 시험이라는 걸 열어놓은 이유입니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아 나는 정말 여기서 교사가 하고 싶었는데 이걸 못해서 여기를 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걸 마음속에 끼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임용을 볼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찜찜함을 갖고 계시게 될 거라면 선생님들께서는 못하는 실기를 커버를 하시거나 극복을 하셔야 될 생각을 하시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라도 옮겨야 되지 않을까 마음을 빨리 먹으셔야 합니다 실기가 너무 다르니까요 실기 따라서 지역 선정하셔라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요 내가 계속해서 내 평생에 뭔가 부족함으로 남게 되는 것을 절대 남기지 마셔라 나는 반드시 어디 교사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을 이루셔라 라는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깁니다 내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저걸 선택을 했는데 그걸 만약에 실패했을 땐 마치 모든 걸 다 실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속 찜찜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선정 어떻게 해요? 라고 말했을 때 상담하면서 저는 만약에 지역 선정 때문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걱정하시면 그냥 한마디 딱 합니다 특히 그 선생님이 여자분이라면 애기 봐주실 수 있는 분한테 가세요 애기 봐주실 수 있는 분이 사시는 곳으로 가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뭐 이런 말 그냥 웃으면서 합니다 요즘 뭐 엄마들이 꼭 애기를 봐주나? 뭐 그건 아닌데 선생님들 교사분들은 굉장히 출근 시간이 일러요 그래서 잠이 안 깬 아이들을 보고 나오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프시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게 또 교사의 좋은 점인데 그런 점에서 매우 매우 모성보호가 잘 되는 직종 중에 하나가 교사예요 그래서 다른 교사분들보다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고 퇴근 시간을 조금 이르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거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근데도 아무래도 일찍 나가야 하고 그래서 조금 아프거나 뭐 할 때 잠깐만 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누구한텐가 콜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이라든가 누가 좀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려하시고 앞으로 어디 살지 생각하시고 지금이야 젊으셔서 그냥 학교 앞에다가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 글쎄요 그렇게 약간 뭔가 하숙생처럼 사는 게 좀 지겨워지실 수도 있고요 길게 생각하시고 지역선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되면 좋지라는 생각 때문에 하셨다가 교사 하시다가 중간에 아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시 연락 오는 경우들 저 제법 봤고요 임용 시험은 한 5년만 지나면 옛날하고 제도고 뭐고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다시 임용을 치신다고 하는 건 보통의 노력과 보통의 각오가 아니면 하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좀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면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를 넘기면서 드릴 키워드는 장기간의 계획? 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니 내년도 계획이라면서 이게 무슨 최근 임용고시생들이 보여주는 진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몇 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정말 올해 확실하게 숫자로도 파악이 된 경향 정말 올해 저희는 좀 확인을 했거든요 수강생 숫자를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올해 회의하면서 받아든 숫자를 보고 제가 좀 웃었었어요 먹히고 있나 이 얘기가? 라고요 제가 수업을 그렇게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동안 사실 3월부터 뒤쪽으로 갈수록 수강생들이 더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사실 제 수생들이 많이 오시는 쪽이 좀 많았는데요 그 어느 해보다도 저희 상반기 쪽에 좀 많았었어요 상반기 쪽에 많았고 왜 상반기에 많았을까? 그리고 상반기까지 하고 스탑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좀 몇 년 전부터 좀 밀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먹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학교에 특강이 들어오거나 교육대학원 특강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제가 그쪽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앞쪽 학기들을 좀 많이 불러주세요 저 다음 달에 시험 보실 분들하고는 지금 그렇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도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데 아니 다음 달에 시험인데 제가 무슨 지금 가서 특강을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4대 한 3학년 교육대학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기들한테 지금 시작하시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졸업식 날 친구들한테 빠이빠이 하면서 나 봄에 출근해 이런 거 멋있지 않냐고 이런 이야기를 나 봄에 출근해 이렇게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실제로 국립사대 4학년 학생이 합격을 하셨고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셔서 합격수기를 저희 카페에 쓰시면서 이 이야기 하셨어요 저는 초수였지만 초보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정말 너무 깔끔하게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 오케이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3학년쯤부터 아니면 교육대학원 한 2, 3학기서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는데 상반기 준비들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이따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은 1월부터 6월까지 내용을 완전히 다 때려받습니다 내용을 때려받고 7월부터 지금까지 뭐하는 걸 외워 이렇게 많이 가요 저는 늦어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벌크업을 하는 것처럼 막 해놓고 정말 주사를 맞아서라도 벌크업을 한 다음에 운동을 해서 채워둬 막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앞에다가 늘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늘려놓은 것들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는 걸 앞에 학년에서라도 좀 미리 하셨으면 좋겠다고 막 강조를 하는데 그게 조금 먹힌 해가 올해 숫자로 좀 파악이 된 게 아닌가 그동안은 숫자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안 났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늦게 컴백하는 재수생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좀 확연하게 표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많이 그러시거든요 1월부터 6월까지 수업을 따라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좀 일찍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임용 전반이 어느 정도의 시험 범위를 갖고 있는지로 확 한번 끌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겠지만 교재랑 자료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업을 꾸역꾸역이라도 하고 나눠주는 프린트를 오려서 붙이고 하노라면 그 다음 해에 다시 공부를 할 때는 아 그때 한 말이 그거였구나 정도는 가시게 되겠죠 결국 학원을 2년 단위라는 소리냐라고 말을 하시면 조금 찔리긴 하는데 아 죄송하긴 하죠 안 오셔도 돼요 된다면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안 오셔도 돼요 정말로 그런데 이런 말 할 때 좀 민망하긴 한데 두 바퀴 돌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두 바퀴 돌리시면서 그러면 후반기에 뭐예요? 그럼 실기 준비하시면요 실기 준비하시면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년에 시험이에요 내년 11월에 내년 11월에 시험인데 1월에 활기차게 오셔서 나 초보수험생 이거보다 나 거의 준비 재수생만큼 돼 있어 이거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하신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내년에 초보수험생 하러 오시는 분들을 기주기자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요즘 노량진에 나타나고 있는 분명한 트렌드임을 좀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내후년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공부를 하신 분들이 조금 시간이 있으실 때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자기들끼리 할 때 개론서를 좀 털었어 이렇게 말을 하죠 개론서 좀 봤어 개론서 이런 거 봅니다 화성학을 좀 하죠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책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그냥 줄여서 연조분 연조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혼자 보시긴 조금 고통스러우실 책이에요 어쨌든 이런 책들 화성학 책을 스터디를 하든 레슨을 받든 아니면 학원 강의를 듣든 잘 찾아보시면 이걸 단과로도 수업을 하는 학원도 있고 저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화성학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이걸 또 개인 레슨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데 또 이 임용 주변에 임용 레슨 하시는 분들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걸로 화성학을 한번 다져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교육대학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언젠가 저기 김남주 교수님께서는 어느 대학에서 특강을 의뢰를 받으셔서 하시는 것도 봤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그런 관심 있으시면 친구들하고 그런 걸 해보셔도 좋겠고 음악사는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 책도 괜찮고요 민은기 교수님, 이남재 교수님께서 쓰신 음악세계에서 나온 서양음악사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런 책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자꾸 읽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뭘 외우겠다가 아니라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보시고요 국악은 저렇게 세 권의 책이 있는데 저한테 만약 하나 골라보라고 하시면 저는 사실은 세 번째 책을 좋아해요 전통음악개론 백대웅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간략간략한 책입니다 그리고 교육론 책인데 교육대학원과 교직 수업을 통해서 음악 교육의 기초 음악 교육학 총론 두 권 중에 한 권 정도 보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음악 교육학 개론입니다 올해 시험에서 조금 파워풀했죠 올해 시험에서 근데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올해 시험에서 파워풀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고 책이 새로 나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독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조금 새로 나온 책답게 읽기가 조금 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지금 이 설명회를 보고 계신 분이 내후년 시험이셔서 1월부터 6월까지 수업을 듣고 조금 내가 개론서 같은 거를 읽고 화성학 같은 걸 좀 다지고 할 시간이 있으시다면 오케이 이 정도 준비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나 그거 아니다 나 당장 내년에 시험을 봐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라고 하신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본격적으로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슬쩍슬쩍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1년 준비하려는 이야기가 안 시작된 거냐라고 좀 어이없어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요즘 트렌드는 조금 길게 준비하되 합격할 가능성을 조금 다지면서 가는 분위기여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카페는 다 아시겠죠 카페에 가보시면 1년 반 준비 2년 준비 그래서 초소 합격 이라고 쓰신 합격 수기들을 제법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개론서 읽고 미리 듣고 수업 들어서 준비해놨다가 그야말로 준비 땅 한 친구들의 합격 수기들을 제법 보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저거요 나는 초수였지만 초보는 아니었다 이런 친구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 일단 뭐 하실 수 있는지 정말 올해부터 준비하는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좀 창피하면서 이 화면을 그런 캡쳐를 해서 넣었는데요 우리 학원의 임용닷컴에서 전공음악은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 이거 하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쪽팔리기는 하는데 예 저희 학원에서 전공음악을 검색을 하시면 한 3개 정도의 강의가 뜹니다 첫 번째는 2015 교과서 강의 두 번째는 조율법 강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입법 강의 그 중에서 제가 캡쳐를 한 저 강의는 교과서 강의인데요 일부러 이렇게 좀 보여드려요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교과서 강의는 2015 제가 교과서 분석 강의를 집어넣은 거고요 3만 6천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하여튼 제가 꽤 괜찮은 조회수를 만들었고요 저희 학원의 영어선생님께서 저한테 농담을 하시면서 학원 강의에 광고 붙는 거 아시냐고 광고 붙는 거에 큰 수훈을 세우시는데 기여하셨다고 저한테 그렇게 칭찬 같은 칭찬이시겠죠? 그렇게 만드셨어요 운이 좋느라 그랬는지 첫 강의가 어느 교과서 강의였는데 저기서 한 세 번 정도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임용 다음 날 저게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일요일 아침에 프론트 화면에 뜨는 바람에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기도 해요 근데 교과서 강의가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15 교과서 강의가 총 44권 교과서 강의를 다 올려놓았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제가 학원 옮기고 하면서 제가 저걸 굉장히 열심히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원장님께서 도대체 1년에 얼마를 포기한 건지 아시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상관없다고 매년 교과서 강의를 하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선생님들께 이렇게 드리면 들고 들어가셔서 아이들하고 1시간 수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도선 좀 어렵거든요 근데 교과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를 읽고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어렵지 않아야 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를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겹치는 건 뺍시다 우리 앞에 교과서에서 봤으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어떤 건 2시간 걸리고 어떤 건 20분 걸리고 이러면서 그냥 툭툭 강의했어요 그래서 2015 교과서 강의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2024년 안에 2022 교과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면 할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학원 컨텐츠 가지고 그냥 교과서 한번 저랑 리뷰하시면 됩니다 조율법 들어있습니다 16세기 대위법 들어있습니다 요즘 자꾸 유튜브 켜면 저게 퍽 또 뜨는 것 같아요 16세기 대위법이 그래서 왜 뜨나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16세기 대위법이 한 개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컨텐츠 활용하셔서 보실 수 있는 거 있어요 강의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얘들의 특징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나올까 싶은 거 나올까 해마다 반복해서 강의를 하긴 좀 그렇고 나올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그냥 지하철 안에서나 이런데 그냥 책 펴놓고 귀에 꽂고 이어폰 끼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유튜브 컨텐츠를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은요 이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교재가 5권 플러스 기출인데요 더 이상의 교재는 없습니다 기본 이론반 교재를 한번 만들고 다시 심화 이론반 교재를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들께서 흔히 말하는 단권화를 잘 못 시키시더라고요 임용은 1월부터 6월까지 아까 내용을 때려박는다라고 막 이렇게 막말을 했잖아요 이 1월부터 6월까지 내용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려면 최대한 저는 교재를 만들 때 저희 교재 보시면 내용을 약간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가 약간 헐렁해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변이 좀 이렇게 백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부터 일부러 그렇게 잡았어요 선생님들께서 포스트잇을 붙이실 수도 있을 거고 옆에다 뭘 메모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본 이론반 된 이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발췌를 해가지고 프린트가 나갑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거기서 막 필기를 하시거나 뭐 하셔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셔서 원 교재에다가 필요한 내용에다 줄을 치시거나 뭘 하시거나 하면서 한 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심화반 때는 여기 본 교재에다가 놓고 다시 수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빠졌거나 부족하거나 한 악보들이랑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악보들은 이 본 교재보다 더 중요하진 않아요 한 번 더 돌리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자 작년 수업을 한 번 들으신 분들이 또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교재를 지금 2022년에 만들고 올해 3년째 바꿀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되도록 고치지 않은 생각입니다 교재를 다시 찍을 땐 오타를 고치는 정도이지 교재 페이지를 뒤집을 정도의 교정을 보지 않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건너서 두 해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 뒤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소의 오타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게 또한 기출입니다 기출은 2022년에 만들면서 일단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고 기출 문제 강의를 템플릿을 만들어서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고정을 시켜놓고요 그 강의를 미리 녹화한 인강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5월부터 원하시는 시점에 스타트를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들으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이후에 나온 문제들은 그때그때 녹화를 해서 올려가지고 합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한 번 들으셨던 강의를 계속해서 요만큼이 달라졌을까가 불안하셔서 또 듣고 또 듣고 하시는 시간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이고요 또 초수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도 조금 더 고정된 수업을 듣게 하는 거를 제가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개정할 때마다 어느 내용이 빠졌거나 들어갔거나 하는 것 때문에 좀 고통을 받으시거나 그런 일이 없게 추가를 하면 유인물 형태로 추가를 할 뿐이다 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만약에 이런 시험에 들었으면 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아직은 그건 없었습니다 만약에 혹여라도 내년에 시험이 나왔는데 저희 교배가 절대 커버할 수 없을 정도 너무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고 하면 저도 눈물을 먹었고 선생님들께 내가 잘못했다 교재 확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올해도 물론 보충교재가 더 나가는 점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저 틀을 깨지는 않는 선에서 움직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얕게 3, 4, 5, 6월에 깊게 더 넣어서 해서 선생님들께 저 교재를 가지고 단권화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권화를 내 손으로 다 일일이 써서 워드를 쳐서 썸노트를 이만하게 해서 단권화를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교재로 단권화를 하셔도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6월쯤에 저 책의 저 모서리를 그 요즘 막말로 딴다고 그러죠 칼로 빡 이렇게 째갖고 째갖고 저기다 3공 파일을 해서 악보랑 막 끼워갖고 이만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이 책 저 책 안 보고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고 해도 나 이것만 들고 공부할 수 있어요 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제가 6월 말에 원하는 목표입니다 그게 학부 3학년이 되시든 교육대학원 3, 4학기가 되시든 내가 내년에 논문을 쓰든 교생 실습을 나가든 어떤 변수가 생겨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 놓게 하는 것 그게 제가 선생님들과 공부해야 되는 그 해 상반기에 무조건 원하는 일입니다 교생을 가거나 뭐 그래도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어쨌든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연간 계획은요 상반기에 공부할 자료를 모아서 하반기에는 회독을 돌린다 회독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벌크업이 된 자료들이요 이제 뚱뚱해질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막 바디 프로필 사진 찍는 분들이요 약간 위험해 보이죠 약을 먹는 데나 어쩐 데나 가끔 운동하러 가면 저같이 뚱뚱해 이런 아줌마들은 전혀 원하지 않대요 하여튼 뭘 저렇게까지 운동을 하나 싶은 그런 분도 너무 많이 계세요 근데 대회 나가기 위해서 결국은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 선생님들한테 진짜 약을 먹어서 저래도 벌크업을 해야 되는 거야 가 상반기인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그냥 허우대만 좋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회독을 돌려서 아직 그냥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그 상태를 회독을 돌려서 근육으로 채우시는 건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 같은 거 하면서 너 허술하게 외운 거야 너 잘 모르는 거야 아직 그런 거를 계속해서 제가 깔짝깔짝 옆에서 화를 돋굴 겁니다 엉성하게 외웠네 그거 아니잖아 오개념이야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끔 더 무뚝뚝하게 카페에서 질문하시면 잘못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을 아주 아주 냉정하게 막 해요 그런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막 자료를 모으시다 보면 막 대충 고리를 아무데나 끼워 놓는 경우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아니 왜 고리를 거기다 갖다 걸어놨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7월부터 11월까지 하실 일입니다 그럼 1월부터 6월까지 이게 안 만들어져 있으면 막 좌충우돌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걸 만들고 회독을 돌리는 기간이 대충 상반기에 끝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좀 고생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6월까지 무지하게 잡아 뺍니다 그 안에 선생님들을 조금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교생 다녀오신 분들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막 논문 쓰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어쨌든 문제풀이 7월에 출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어떤 분들은 약간 뭐랄까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직 가방이 다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뭐 그런 거죠 뭐 그냥 엉망진창인 가방을 들고 차에 올라타는 수도 있는 거고 안에서 가방을 꾸리면서 출발해도 되는 거고 어떻게든 7월에 같이 출발하시는 걸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다양한 상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정들이 진도가 늦어지더라도 쫓아오시면서 같이 가시는 것을 저는 좀 독려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시간이 그렇게 없지는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잘 짜툴 시간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아까 바닥 실력이라고 한 거 있죠 이 바닥 실력을 선생님들께서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6월까지 그 가방을 꾸리고 근육을 겉으로라도 불려놓는데 계속 나를 좌절시키는 것들 좌절시키는 것들 남들은 다 불어나고 있는데 몸이 불어나고 있는데 나는 죽어도 안 돼 타고나길 너무 뼈대가 가늘어 안 돼 죽어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게 이런 거 아닐까 싶거든요 나는 너무 늦게 음악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런 게 되게 약해 바로 서양 음악 이론입니다 나는 라르고 렌토 이런 용어도 잘 오락가락해 라든가 나는 트릴 표시 이런 것도 잘 못 읽어라든가 설마 그런 사람이 있어라고 하시면 있어요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제가 좀 놀라기도 했던 그러니까 이게요 선생님들 관심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려서 피아노 학원에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제가 어려서 배웠던 피아노 학원 생각하시면 정말 그것이 사람 살 곳인가 싶으셨는데 선풍기가 있으면 다행이었고 피아노 정말 다 주저앉은 그런 피아노에서 피아노 말도 안 되게 배우는데 그냥 선생님이 좀 나와봐 내가 한번 쳐줄게 라고 이야기하실 때 선생님 칠 때 이러고 보고 있다가 저렇게 L로 시작하고 있는 저거 하는데 선생님이 천천히 치면 저거는 느리게 치라는 말인가 보다 라르고 뭐 이런 거 그냥 눈치껏 대충 알아들으면서 그냥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 와서 그런 건가 보다 근데 이게 그냥 쌓여갖고 내 굳은살이 되어버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그런 기회를 저보다는 못 가지셨을 수 있고 저 요즘 선생님들 세대들 음악이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 세대는 저희보다는 아 정말 연주도 너무 잘하고 잘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요 그냥 저희 어떻게 꾸역꾸역 그냥 저희는 연주할 곡도 없었고 뭐 요즘 애들처럼 가요피스 같은 게 없었던 시절에서 저희는 그냥 어지간히 치면 바흐 인벤션 같은 거 다 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벤션을 문제로 냈는데 저게 왜 인벤션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면 저건 날 때부터 인벤션이었는데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친 제가 그냥 인벤션인데 이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 기본적으로 그걸 쳐봐서 알고 있는 사람과 못한 사람들의 차이들 뭐 이런 것들이 저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국악은 너나 나나 비슷하달까 뭐 좀 그런 게 있다면 유독 좀 서양음악에서 지금 저 하나 둘 셋 넷 붙어있는 거 있죠 이론, 화성, 형식, 시창, 청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벌크업을 회방을 놓을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시창, 청음을 안 해도 되는 지역으로 가서 난 뺀다 빼고 그 다음에 화성학은 어떻게 스케줄을 잡으실지 게잇 레슨을 받아서라도 이걸 쫓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학원 강의로 해서 때워놓고 올해 시험 본다 올해 시험에서 80점 만점에 화성 관련된 문제가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8점 정도 한 7, 8점 이건 알리고 못 붙습니다 그냥 못 붙어요 어떻게 10% 정도가 화성학에 걸려있는데 화성을 약하게 두고 시험을 봅니까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시다면 화성은 잡아야 되는 거고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하신 대로 화성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정밀한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실 거다 형식론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서 놓기로 하고 음악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드릴 말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벌크업을 방해 놓을 이런 것들을 꾸준히 채워나갈 좀 세밀한 계획 그런 것들을 짜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말씀드릴 거고 개강하면 또 말씀드릴 겁니다 자 1, 2월에는요 기본이론반하고 화성학반이 열릴 거예요 뭐 해야 되는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시간표는 냅두시고요 어차피 뭐 시간이 되시면 학원에 오시면 좋고 안 되시면 인강 들으시면 되고 나오시면은 앞뒤 시간 짜투리라도 제가 뭐 제 잔소리를 들으실 거고 아니시면 뭐 인강으로 들으시는 거고요 선생님들 이게 올해 시험 문제거든요 서양음악이론에 제가 아까 라르고 렌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 그걸 모를까 봐 라고 하신다면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예요 서양음악이론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과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데 올해 이런 거 나왔어요 아피아체레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피아체레는 자유롭게 라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근데 아피아체레가 나왔는데 저 밑에 골칸토 이런 게 나왔어요 저게 왜 나왔을까 올해 시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타낸 말이 쫙 있는 걸 외운다 그래갖고 저걸 맞추나? 라고 하면 아피아체레는 외워야 돼요 아피아체레는 외워야 되니까 자유롭게 임의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악가가 저걸 자유롭게 막 부를 거예요 골칸토 같은 게 있나? 라고 하면 사실 없는 책도 되게 많거든요 골칸토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시면 골이란 무엇뭇을 따라서라고 선생님들께 많이 얘기해요 칸트가 노래예요 그러면 노래를 따라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저기의 박자와 리듬과 빠르기는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하는 걸 따라간다는 얘기죠 아피아체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플러스 골칸토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냥 센스로 알아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노래 따라서 가라는 이야기구나 노래에 맞춰서 가라는 이야기구나 근데 골칸토가 그냥 나오지 않고요 선생님들 봄의 제전에 보면 그 봄의 제전에 솔로 파트에서 애드립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따리라리라리리라 하는 그 부분에 애드립이 나와요 그래서 마치 아피아체레처럼 혼자 나오거든요 거기 밑에 부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꼴라빠르떼라고 적혀있어요 꼴라빠르떼 그게 뭐냐 그 파트를 따라서 파트를 따라서 와 내가 저거 맞췄어 나 어떻게 맞췄지라고 하면 우린 그런 거 했으니까 꼴라빠르떼 했으니까 골칸토 맞춘 거예요 그런 것이 모여서 굳은살이 돼서 그냥 내게 된 거다 내가 선생님 옆에서 피아노 치는 거 구경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는 게 바로 악전이다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 물론 있어야 되지만 좀 주워들은 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양음악 이론입니다 화성악이요 화성악 화성악 잘 표면 되는 거겠죠 물론 어려운 화성은 나옵니다 이태리식스, 저먼식스 다 나오고요 이명동 전초까지도 나오는데요 숫자 전 파악하는 거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저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시면 해봤어요 해봤어요 이거가 요즘 최근 화성악 책들은 좀 있어요 외국 화성악 책들에서는 숫자 전 파악해서 이거를 가지고 화성을 실제로 풀어내는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런 거 풀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변형된 요즘 스타일 요즘 스타일 이런 것들 나 화성악 다 잘 알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화성악 문제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네 스킵하셔도 되고요 학원 강의 스킵하셔도 되고요 아니시고 조금 배운 지 오래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학원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라는 거 아니고 어떨 땐 이런 것도 필요하실 거예요 과제만 내시거나 그래서 첨삭 받으시거든요 저희 화성악 수업에 첨삭 받으실 때 과제나 이런 거에서 이런 거 갖다 제가 툭툭 던질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 하자는 일이냐 뭐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한 번씩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아이고 심장이가 막 이러고 이거 어떡하지 안절부절 했었거든요 안절부절 했는데 제가 걱정한 일은 아니겠죠 소나타의 발전부의 조성 변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연속적인 조바꿈의 음정 간격과 그 음정 간격의 방향을 서술을 하고 라고 나왔어요 이게 그냥 손가락을 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B 메이저에서 D 마이너 D 마이너에서 F 마이너 F 마이너에서 A 플랫 마이너 그리고 무슨 조롱가 가고 어디로 가는데 뭐 이러면서 쭉 나왔는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작성 방법을 보기 전에 혼자서 막 어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혼자 떨었던 것은 선생님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조하거나 조를 바꾸는 방법이 예전에는 5도 간격으로 참 많이 바꿨어요 5도 간격으로 참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다가 19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3도 간격으로 유독 좀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 3도 간격으로 많이 바꾸는 게 장삼도 간격도 있고 단삼도 간격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3도 간계 쪽 반음계적 3도 간계 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사실은 조개 반음계적 3도 간계로 볼 수 있는 관계들이에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무도 이거 반음계적 3도 간계니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올해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연속적인 조바꿈의 음정 간격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단삼도 상행으로 단삼도 상행으로 간다라고 나와서 올해는 이 정도까지만 물은 걸로 저는 그냥 이렇게 가고 마는데요 어느 행가는 한 번쯤 물을 게 되지 않을까 이 3도 간계 쪽의 전조 간계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화성학이 정말 가장 끝까지 19세기 막판에 나오는 조선관계에 관한 문제까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까지 나오시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지금 혼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도표를 보고 좀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 난데없이 조금 어려운 화성 문제를 내신 건가 어쩐가 하고 있어요 나중에 좀 더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보시게 될 텐데 어쨌든 선생님들께 머릿속에 제가 한 단어를 지금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삼도관계라는 거예요 삼도관계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단삼도, 장삼도 이런 삼도관계에 관련된 화성학의 책에서 혹시 그런 단어들 보시게 되면 아 뭐를 삼도관계라고 하는지 19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삼도관계에 의한 전조가 어떤 작품에 나오는지를 좀 보셔도 좋겠어요 저 이쯤 되면 이제는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슈베르트 삼도관계에 관한 문제가 보기 중에 하나 나왔었어요 그리고 11년 만에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수업시간에 하긴 했는데 말 안 하고 지나갔으면 제가 되게 찔렸을 거고 근데 문제에서 아직 안전하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임용문제는 한 번 이렇게 살짝 보여준 다음에 또 어렵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살살 이렇게 가면서 1, 2월에는 화성학하고 기본적인 이론들이나 이런 수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 4, 5, 6월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진짜 힘들게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왜 이틀씩이나 예전에 어느 선생님이 흰날에 수업 들으셨던 아주 옛날에 수업 들으셨던 그리고 한 번만 임용 안 하셨다가 이제 애 다 키우고 다시 한번 돌아오신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수업이 늘어났느냐고 저한테 한탄처럼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예 저 처음에 정말 조그만 학원에 있다가 갑자기 좀 큰 학원으로 옛날에 오게 됐을 때 원장님이 저한테 일주일에 4시간 수업하셔야 된다고 되게 서러워했었어요 일주일에 4시간 그래서 왜 이렇게 수업을 길게 해야 되냐고 그랬는데 4시간은커녕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지 하루 종일 수업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너무나도 할 게 많아가지고 정말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말 수업을 길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도가 다 못 맞춰질 정도니까요 3, 4, 5, 6월 저희가 정말로 거의 총력전을 하는 수업 3, 4, 5, 6월에 심화반 저희 수업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린다고 그랬는데 저희 시간표 잠깐 여기만 좀 봐주시면 저희 토요일날 한 4시에 수업을 마쳐요 근데 토요일날 4시에 수업을 마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수업이 되려 짧으네라고 하시면 토요일날 4시에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들께 스터디를 어떨 때는 자발적으로 짜고 스터디를 저희가 좀 원하시는 분들은 강제로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화반 끝나고 나서 좀 강제로 공부를 하시게 집에 가지 말고 공부하세요 막 이런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부해야 될 한 주 한 주의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한 주 한 주의 분량을 그 자리에서 최대한 기억해 보고 다시 한번 복귀해 보는 스터디를 강요를 많이 해요 안 그러면 집에 가면 무조건 쓰러져 잘 거고 그리고 나면 일요일날 어영부영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되면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게 이게 맞나 하는 상태까지 가게 될 거라서 그래서 조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요일날 수업이 더 길고 토요일날 수업이 좀 짧은 약간 특이한 시간표를 짜게 되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진도가 조금 밀리면 인강을 해서라도 일부러 갖다 맞추고 이런 식으로 좀 짜게 될 거고요 제가 좀 막말로 6월까지는 한번 죽어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죽어보세요를 굉장히 길게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좀 협박을 할 거예요 유튜브도 보고 계시죠? 뭐 이런 이야기도 할 거고 공짜로 주는 것도 못해요? 뭐 이런 말도 할 거고 하는데요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으시면 실기랑 뭐 하게 되면 조금 여유 있게 미리 좀 공부를 하셔라 라고 하는데 그것도 미리 공부를 하게 되는 것도 운이 좋아서 설명회를 좀 일찍 들으셨거나 저를 특강에서 좀 일찍 만나셨거나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1년 안에 준비를 해야 되면 울며 불며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합격 소개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1년 안에 울며 불며 기간제 교사를 하며 혹은 뭐 저한테 어느 날인지 상담 갔다가 약간 야단을 되게 세게 맞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러나 1년 만에 해치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 보면 선생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뼈대가 너무 약한 것만 아니라면 1년 안에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난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가 아니고 하시면 한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하철 움직이는 시간 안에라도 그냥 짧게 짧게 유튜브 강의도 조금씩 보면서 최대한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쓰시는 분들은 또 한 해 해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인데요 선생님들 기출 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걸 녹화를 하는 동안 정말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다시는 안 찍는다 이런 너무나도 그 투철한 마음으로 다시는 안 찍을 거야 이러면서 기출 문제 강의를 미리 찍어놨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강의를 인강으로 팍 선생님들한테 갖다 던질 거예요 그래서 인강으로 가는데 너무 3월부터 6월까지 바쁘시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딱 오픈이 됐을 때 못 들으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기출 문제 강의가 5월에 나오면 선생님들께서 힘 닿는 대로 수강 기간을 조절을 하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출 강의가 얼마나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금방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기출 강의가 시작이 되면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1, 2월에 멍청하게 들었던 거 3, 4, 5, 6월에 어 저기 뭐지 그랬던 게 갑자기 탁 이렇게 어 저기 그래서 했던 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게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건 잠깐 뛰어넘어가고요 얘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요 선생님들 그 기출 문제 강의가 제가 드디어 전자체판에다 뭘 좀 써야 될 일이 생겼는데요 2009년에 보면 여기 2009년에는 선다형 문제였어요 선다형 강의 중에 어사또 이르는 말 어사또는 이몽룡이에요 어사또 이르는 말 어허 이 늙은이가 망령이네 나를 몰라? 라고 말을 하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 이몽룡이 이몽룡이 어사가 돼서 남원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와갖고 월매 자기의 장모를 엉망진창인 꼬라지를 해갖고 나타나갖고 내가 왔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월매가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알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 이 늙은이가 망령이 났나 왜 나를 몰라? 라고 말해요 자기는 서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받는 월매가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게 뭐야? 라고 하면서 전라도 사투리로 전라도 사투리로 육자배기토리로 껄쭉하게 말을 받아요 그러면 또 이 늙은이가 왜 이래? 이래서 이 판소리 하시는 분이 서울 사투리하고 전라도 사투리를 섞어서 쓰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노래를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서울말씨처럼 쓰게 되는 이 대목을 우리가 경들음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었거든요 2009년에 한 번 나왔어요 2016년에 내가 왔네 어흐 자네가 나를 몰라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러더니 이거 올해 문제입니다 2024년 부분에는 내가 왔네 어흐 자네가 나를 몰라 이러고 나와요 이걸 기출을 봤으면 이미 두 번 나오고 세 번째 또 나왔는데 세상에 못 알아보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국악 저 이런 거 있었어요 문제풀이반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원구가 어떻게 됐는데 협종위우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뭘까라고 하면서 이거 오늘 국악문제 처음 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하실 거예요 하여튼 협종위우가 뭐뭐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나오고요 올해 시험에는 여기 협종 위치구나 저는 문제를 협종위치로 냈고요 협종위우라고 하는데 거기 하이리 뭐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이거는 올해 하느님이 저한테 인심 한 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하나 봐주셨나 보다 여기까지 와주셨으면 되게 되게 선심 쓰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네요 그래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 들여다보면서 이런 거 들여다보면서 계속 뭔가를 풀고 문제 풀고 하다 보면 꽤나 비슷한 것도 시험에 가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거 하시게 될 겁니다 유독 서양음악 이야기 많이 하고 국악 이야기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국악 전공하신 선생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국악 이론과 국악곡의 개수 깊이 이런 것들이 서양음악에 비해서 아직은 아직은 난이도상으로 놓고 보나 뭘로 보나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다 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참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국악이 꽉 어렵잖아요 그러면 왤지 국악 전공도 같이 틀려주더라는 참 고마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악 전공이 같이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악 전공이시니 그건 맞추셨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야금 산조가 나왔는데 가야금 전공이 조금 덕을 보는 경우는 생길지 모르지만 가야금 산조가 나왔는데 판소리 전공은 나랑 똑같이 틀리더라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서양음악보다는 난이도가 아직은 그래도 좀 낮다 그리고 국악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노력을 하시면 서양음악의 화성악이라든가 저 악전에서 저 아피아 체레 같은 애들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까지 가끔씩 하느님 공의예요 라고 말은 하긴 합니다만 하는 건 제가 서양음악 전공자니까 더 잘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미리부터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7월부터 9월까지 문제풀이를 마구마구 할 거고요 여기에 얹어서 제가 조금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뭐가 저렇게 맞네 라고 하는데요 문제풀이 말고 제가 안내를 드려야 될 건 인강 전용 수업이에요 인강 전용 수업 아니 문제풀이 말고 왜 인강 전용 수업을 이라고 하면 아래부터 말씀드릴게요 형식론 특강 할 거예요 굉장히 기쁜 소식은 형식론의 끝판왕 같은 책이 지금 하나가 출판될 예정입니다 책에 관해서 꽤 많이 듣고 왔어요 제가 선생님도 시험 끝나고 시험 보시기까지 한 두 주 동안 음악회를 몇 개를 갔고요 학회도 몇 개를 갔고요 그러면서 제가 바쁜 와중에 끊어졌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식론 교재 관련된 저자분들 활동하시는 학회에서 뵙고 왔는데 교재가 잘 나올 거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굉장히 저자들 차이 때문에 좀 고생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책도 나올 것 같고 해서 그 책 가지고 저희 수업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수업할 거라서 저희 조금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18세기 대위법 16세기 대위법을 성공리에 했으니까 18세기 대위법 수업할게요 후가 뭐 이런 거 수업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악전이요 예전에 그 얘기 했었는데 이게 서양음악 이론 전공 플러스 작곡 전공 선생님들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악보드리고 박자세는 법 여기에 쉼표가 몇 개 들어갈까요 아니면 셀리 따는 표를 넣으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죽을 뻔하셨다고 너무 지루해서 도대체 왜 이런 걸 풀고 있지 막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너무 진도가 빨랐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와 여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구나 막 이러면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기 악전수업 서양음악 이론 파트는요 일부러 인강으로 돌려놓을 겁니다 문제를 왕창 내가고 풀고 어떤 분은 문제 풀어보시고 답지 보시고 땡 어떤 분은 하나하나 설명 들어도 긴가민가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그래서 그냥 템포 맞춰서 듣는 강의 템포 맞춰서 듣는 강의 근데 18세기 대위는 왜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18세기 대위는 후가 같은 거 보시면은요 막 주제에다가 표시해놓고 몇 마디부터 몇 마디부터 이렇게 가는데 악보에다가 표시하는 것조차 따라오시기 힘든 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우리 학교 선생님보다 못 가르친다 이러시는 분까지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인차들이 좀 나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인강으로 돌려놓을 테니까 7, 8, 9월에 오픈하면 선생님들께서 시간 조절하면서 들으시면 되는 강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이거를 되게 뭐랄까 효용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11월은요 별거 없습니다 10월 11월은 모의고사를 죽자고 보게 될 거고요 계속 채점하고 첨삭해서 돌려드리고 석차 공지하고 이렇게 할 거고 파이널 체크업은 이번에는 좀 토픽별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토픽별로 할 때 선생님들 질문 많았던 거랑 뭐 이런 것들 좀 해설하는 그런 강의로 가게 될 테니까 별로 다른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좀 드릴 말씀인데요 이제는 앞하고 좀 다릅니다 올해 1년만 놓고 봅시다 앞에는 2년 정도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 드릴 말씀이었는데 1년 동안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이시라면 이제 12월 한 달도 남았고 12월 한 달도 남았고 개강까지 한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내년 시험까지 1년 정도 남았거든요 선생님들께 딱 드리고 싶은 말씀 먼저 장단점 나는 뭘 잘하고 뭘 못한다가 제일 먼저 빨리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장단점이 정말 빨리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우선 이거예요 서양음악에 나 화성학 어떻게 하지? 화성학이 거의 임용시험에 10%까지 나오는 애들이 있대 이런 애 또 있었어요 2015년이 그랬거든요 2015년을 1년 문제 A형 B형을 다 출력해서 놓고 보시면 얼마나 화성학 문제가 많으신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해들에는 선생님들께서 긴장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화성학을 제일 빨리 잡을 수 있는 건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학이 개강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당장 연조분을 사셔서 풀어본다 답이 맞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시면 그 책 뒤에 해답도 붙어 있어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해답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푼다 풀어보고 수업 열릴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 나 화성학 너무너무 느리고 너무너무 엉망이다 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빨리 빨리 풀어본다 내용도 좀 읽어본다 왜냐하면 학원 강의는 너무 빠를 거기 때문에 내가 화성학 4까지 2년 동안 들었던 수업을 두 달 만에 끝내겠다고 하는데 한 달 안에 그 책을 가지고 얼마나 짓도를 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한다 아니 학원 수업 두 달 갖고 틀림없이 안 돼 나는 화성의 바닥이야 라고 하시면 레슨까지 생각해 본다 레슨까지 생각해 본다 다시 한 번 튜닝을 해야 되겠다 책 써서 풀어본다 강의를 기다릴 수 있다 어떤 상태든지 다시 한 번 아니시면 야 연조분 나 정말 학부 때 풀었고 대학원 입시 때문에 풀었고 뭐나 그 책은 진짜 눈 감고도 풀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책을 바꿔서 다시 풀어볼 생각은 있나 라는 생각까지 담금지를 한 번 해보실 수 있나 라는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마 나중에 김남준 선생님 스케줄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교재로 하는 화성학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면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다른 학원 스케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라든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서양음악사 책을 한 번 읽어볼까 12월 동안 아까 말씀드린 책들 앞으로 넘어가셔서 다시 한 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몇 년도 몇 일 몇 일 작품 번호 몇 번 이건 진짜 바보지시고요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을 바흐가 몇 년에 태어났는데 숫자가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1685년에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나서 몇 살의 몸을 하다가 어디로 옮겨갔대 여기저기 뜨내기처럼 하다가 퀼런이라는 곳을 옮겨갔대 아 퀘텐이군요 퀘텐으로 옮겨갔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살다가 부인도 죽고 그래서 너무 실망했고 어디로 갔대 거기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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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을 썼다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 뭐 핸델이라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입에서 슬슬 나오면서 당시에 어디서 전쟁이 터졌었는데 뭐가 그게 조약이 끝나면서 뭐 무슨 평화 조약을 맸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되었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음악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이게 나오면 교과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읽혀요 옛날에 옛날에 어떤 어떤 귀족집 딸이 누구랑 결혼을 했다가 뭐가 틀렸는지 결혼 취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 결혼할 때 트루바도를 데리고 트루바도를 데리고 북쪽으로 시집을 가갖고 트루베르가 생성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가 그 결혼을 깨뜨리고 다시 영국으로 갈 때도 또 데리고 가갖고 거기서 영국에서도 다시 트루베르의 전통을 이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더라 뭐 이렇게까지 가시게 되면 중세의 세 소금하게 역사가 깨어지실 겁니다 그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책 좀 읽으시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계시면 선생님들이 외우셔야 될 것이 훨씬 더 줄어들면서 재미있게 12월 달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의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어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유튜브에 쇼츠가 하나 떴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수능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 얘들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튿날이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튿날은 다음 날이야 내일 그러더니 한자로는 명일이고 익일이야 그러더니 빌기에 외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제가 그 쇼츠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링크를 걸어가지고 김남주 교수님 보여드렸어요 김남주 교수님의 자제분은 아직 고등학생이세요 그래서 이튿날 선생님이 그 자제분이 다니시는 학교에서는 수학 문제에 아이들이 뭐뭐를 하는데 사흘 동안 하였다라고 했는데 애들이 사흘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곱하기 3을 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 진짜 큰일 났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선생님들의 문해력은 어느 정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해력이 되게 중요한데 가끔 이렇게 읽으시는데요 단어를 모르시진 않는 것 같은데 끈어 읽기가 잘못되는 경우는 꽤 있어요 제가 카페에서 질문하다가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라고 가끔 그렇게 답을 하잖아요 끈어 읽는 거 그래서 책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줄글 읽으세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바로 학원 교재 읽으시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개론서도 좋고 말씀드린 스토리텔링하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누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뭐 했다더라 하는 이야기하는 거 그걸로 좀 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강까지 남은 시간 동안 한 달 이렇게 보내시고 나면 공부하시기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잔소리인데 잔소리인데 제일 중요한 잔소리 어디 아픈데 있으면 빨리 고치자 진짜 체력을 요하거든요 그런데 지병을 달고는 이 길 가시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지병은 물론 간이 안 좋으시거나 위가 안 좋으시거나 위 안 좋은 건 그냥 달고 사는 병이긴 해요 사실은 위 좋다는 수험생은 본 적이 없을 정도니까 위 같은 건 그냥 뭐 양배추를 드시든 뭘 드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부끄러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젊은 분들 나이 먹은 사람 다 약간의 공황기 약간의 공황기 약간의 공황기 불안장애 얘기 불안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어느 정도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심지어 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약간의 패소공포 같은 게 좀 있는데요 아 누가 그러던데 패소공포나 공황장애나 이런 사람이 이런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이런 거 프레젠테이션 하다가 한 번 되게 막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나타난대요 무대 불안이나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다고 너는 이미 그런 종류의 장애를 하나 갖고 있으니 수업할 때가 안 떤다 그래서 안 떤다고 너무 자랑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건 모든 사람이 현대인이 다 갖고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그대로 계속 끌고 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집중을 못한다 근데 내가 그렇다고 뭐 금쪽이처럼 무슨 ADHD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언제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신다면 정도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진단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너무 집중 못하고 너무 딴짓 많이 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거 어렵다라고 하셔도 가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병원 가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명백하게 아시잖아요 틀림없이 그동안 무대에 서면서 무대에서 엄한 짓 하는 친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부도 선생님들께서 결국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수업 실현이라나 실기시험 역시도 우리 옛날에 졸업 연주하고 위클리하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발 건강관리, 내 멘탈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시면 여기서 소소하게 문제를 일으키세요 나중에 보면 스터디를 하는데 계속 그 친구가 뭔가 이렇게 낙오되는 경우들 뭔가 좀 독특한 생활의 문제들을 겪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학교 때도 그랬다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든가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짧게 한다 하면서도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저도 한자보다는 영어가 차라리 편한 세대고요 저만 해도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고 노너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말로 어디다가 임팩트를 주고 하는 거 싫어하는데 저희 공부할 거거든요 저희는 아는 자예요 그런데 아는 자인데 좋아해야 돼요 이 공부는 좋지 않으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즐기는 거라고 하는 말이 정말 저희 공부에서 딱 필요한 말일 겁니다 즐기시지 못하면 이 공부는 못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라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전공은 음악이고요 저희 공부는 즐길 수 있는 공부거든요 정말로요 나중에 보세요 즐길 수 있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 즐길 수 있는 공부니까 이거를 논어를 기억하셔야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는 개념이 있을 때 그걸 너무 힘들어하시지 말고요 들으세요 음악으로 꼭 들어서 확인하기 들어서 확인하기 그러면 내가 글로 배울 때는 정말 글자로 봤을 땐 너무 고통스럽던 어떤 헷갈리고 하는 개념조차도 들어올 거예요 이해가 되고 아 이게 이래서 비슷해 보였지만 들으니까 확인이 되는구나 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즐겨지기만 한다면 즐겨지기만 한다면 알고 좋아하고를 넘어서서 훨씬 더 빠르게 나한테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왜 못 즐기냐고요 마음이 급해서 그 작품을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눈으로 한번 쓱 보고 외웠다라고 생각하면 짧은데 음악을 들으려고 하면 오 들으려고 해서 봤더니 한 학장이 15분이야 라고 하면 그게 시간 낭비처럼 보이실 텐데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들어서 확인하기 그리고 꼭 드릴 말씀은 국악은 들어서 확인하면 훨씬 더 잘 알아진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한 번만 파악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가속도 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다 보면 시험이 자연스럽게 가까이 오게 될 겁니다 1년은 이렇게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또 필요한 도움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도움들은 선배들도 도움이 될 거고 그때그때 질문하시면 될 거고요 카페도 있고 학원에서 직접 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하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꼭 얻으시길 바라고요 내년 요맘때쯤 이런 설명에는 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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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